아버님? 너 아버님 지금 안보 물어보려고 그랬니? 혹시? 아 그러지마 안보 묻고 그러는거 아니야 부모님을 잘 내시고 만수무강 하시니? 그럼 만수무강 하시지 4번쪽 쓰나? 얘들이 왜 안나왔나? 유치야 웬만하면 이런거는 쏘고 들어가 와 나 개픽 왔다 쓰나 있을거에요 A 아 여기 쓰나 하나 더 있네 아 씹어 뭐 쉬어 왜 이렇게 다 죽어버려 A로 백업 가는거 같은데? B가지? 7번 좀 내려와봐주세요 유치야 슬슬 내려와봐 슬슬 슬슬 아 이쁘만 째봐요 쟤네 A 다 빼고갔어 적극 우리 개그 반 부면 돼요? 알겠나이 나이 요건 안 먹어불어 이쁘로 이쁘 왔구만 아 아 아 아 아 이쁘요? 이쁘요 이쁘 이쁘 이쁘까 이쁘을까 이쁘까 이쁘죠 이쁘죠 야 방금 뭐지 닉네임 추첨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끄조라고 했어 아 이끄조가 뭐야 이끄조 아 그니까 이끄조가 너야라고 했어 제가 가는거요 이끄요? 세트 안보이고 얘네 투순하지? 어 뭐야? 나 얘네들 그건가보다 돌격러? 부캐 부캐 잘해? 남쪽이 하나 더 있었어 낚시를 잘하네 나이스 잘합니다 형님 얍 알죠 B 빼고 막겠는데 하나 B 있고 어 A 하나 다운 간다 갑니다 어 있다 있고 있고 B 클리어 들어왔나? 있고 와요 연막 갈게요 나이스 잘합니다 형님 저 낚시요 잘합니다 형님들 잘합니다 형님들 아니 스나르되다니 비터팩님 스나스였군 멀티수 아 멀티야? 2번 전진 스나이퍼 뭐야 1번 전진 스나이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빠질게 어 교피 교피 나이스 다운 다운 아 D D D D 나이스 잘합니다 기아 백업 보소 보좌 보좌 백업 늑추랑 나랑 계속 같이 움직이면 되겠다 그래 같이 움직여 내가 끌고 죽게 계속 그래 어? 니면 늑추가 아니지 않냐 하하하 저 대신 늑추 하겠다며 아하 야 늑대 척추가 늑추야 늑대 척추 내가 지어준거 아니게 늑대 척추를 꺾어버리겠다는거지 아하 그런 기쁜듯이 2번 전진 나왔다 7번 전진한다 야 2번 전진 나왔어 2.5개 조심해봐요 아 개피기 개피기 점막에 피기 2.5개 있어요 B 들어가는 중 나이스 10보 챙겨줘요 2번 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필드 팬님은 거기 보고 계셔도 상관없이요 어 어 어 지게 반샷 지게차 반샷도 있으네 지게차 그대로 지게차 그대로 기야 야 저게 반샷이 맞네 근데 오빠 어떤 놈샷 됐다 오빠 방금 그제 어떤 어떤 애가 튀어나와서 이상한 애를 잡았어 슈퍼반으로 끊어치게 했지 잘했어 슈퍼반 여기 이상해 엄마 왜 한두번이냐며 한두번이 아니니까 그러는거지 하나 더 아아 7번 또 나왔어 하나 더 있어 아니야 다시 올라갔어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가서 7번 째봐요 7번 세명이라니 한 명은 대구 쪽 떼주면 되겠구먼 들어왔다 잘했구먼 아이구 구사일생이요 7번 클리어구먼 여 있고 하나는 안보이네 아 죽었네 뭔 미친 하하하하 얘 8번으로 해서 돌았네 으흠 아니 저 포기 왜 죽었지 오즈마 포기했는디 존재민님 별봉선 3개 감사합니다 센세 센세 주인님 원래 돈주면 다 주인님이라 불러야돼 원래 돈주면 다 주인님이라 불러야돼 엄마 압수사 호객님 호객님 돈주면 다 고객님 인정 힘 빠르다요 7개 들어왔다 하나 더 와우 님들 님들 굿게임?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